이 차량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프사의 차량이 맞을까요? 공개함께 미국 소비자는 열광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프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이 공개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SUV죠. 바로 SV의 원조는 지프라고 할 수 있는데 SV의 역사는 곧 지프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그랜드 체로키 L이 공개함께 미국 소비자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프는 미국 소비자에게는 아이템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프 브랜드가 제법 익숙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지프는 SV의 대형사처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아쉽게도 예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차 브랜드 사이에서 예전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네요. 지프가 칼을 갈고 새로운 그랜드 체로키 L을 선보였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의 콘셉트 카인 웨고니아가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기존 지프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정통 SV의 그 보수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던 그랜드 체로키가 정말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공개된 양산차 디자인은 지프 디자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지프사의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기존 그랜드 체로키의 디자인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도 여전히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교해봤는데요. 신차의 공식 디자인이 보이시죠?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멋진 디자인으로 변신했네요. 첫 번째 디자인의 차이점은 지프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7개의 슬로우 그릴은 이전보다 한층 얇아지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상하의 높이를 줄였는데 하단의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둔탁한 오프로드 느낌보다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네요. 두 번째 차이점은 헤드램프 위에 날렵한 한 줄의 주간주행등입니다. 최신 차량에서 헤드램프를 포함해서 주간주행등이 좀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LED 기술이 보급되기 전에 HID나 할로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크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통적으로 큰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LED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슬림한 디자인이 최신 차량을 대표하는 시대입니다. 트림에 따라서 그릴 하단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데 최상의 트림인 썸밋에서는 고성능 차량처럼 보인다면요. 어버랜드 트림에서는 그릴 하단 중앙 부분에 커다란 바가 막혀있는 디자인입니다. 좌우의 안개등 디자인이 일자형 긴 세로가 아닌 작은 네모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네요. 측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측면부에서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네요. 보닛 부분을 보시면 기존 그랜드 체력기와 다르게 앞으로 좀 돌출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카리스마가 더욱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기존 차량의 경우 7개의 슬롯이 측면부에서 보면 살짝 누운 디자인이었죠. 보닛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경우 코텔을 마치 세운 것처럼 가파르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좀 더 강인한 느낌이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7인승 차량으로 변신을 하면서 전장과 휠 베이스의 비율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프론트 오버행은 조금 짧아진 것 같고요. 리어 오버행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네요. 오호 이 차량 그랜드 체력기 차량이 맞나요? 정통 오프로드 차량을 만들었던 지프가 만든 차량이 맞나요? 측면부 윈도우 상부를 지나는 크롬은 리어 윈도우 하단까지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누가 이 차량이 지프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며 럭셔리 미니밴처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인데요. 기존 그랜드 체로키와 동일한 각도에서 보면 아마도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프의 디자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하로 커다란 트레일램프는 최신 차량의 디자인 트렌드와는 좀 다르죠. 그랜드 체로키 L 디자인이 제 취향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3열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월 도우 쪽을 보면 도우 손잡이 위에 작은 창이 추가되었죠. 시야를 확보하면서 2월 창문을 완전히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이 각도에서 보면 마치 링컨, 에비게이터와 흡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왜 이렇게 좋아진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츄커의 사이즈는 무려 3091mm로 펠리세이드가 2900mm죠. 191mm가 더 큰 사이즈인데요.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5204mm로요. 카니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한국지엠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래버스의 사이즈가 5200mm죠. 트래버스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훨씬 커진 차체 덕분에 21인치 타이어도 큰 느낌은 없고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네요. 이렇게 알바진 텔램프 디자인이 지프 차량과 잘 어울리네요. 마치 BMW 차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기존 그랜즈 체로키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오프로드에서 온로드로 끝과 끝의 디자인처럼 도심형 SUV와 같은 디자인이죠. 범퍼와 통합된 듀얼 머플로는 사이즈가 한층 커지면서 스포티한 느낌이네요. 기존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최신 디자인과 차이점이 제법 느껴지시죠? 비교해봤는데요.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달라진 외부 디자인 때문에 놀랐다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실내 디자인 바로 보시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프에서 만든 차량이 맞나요? 정통 오프로드를 강조한 지프사의 디자인은 좀 보수적이고 둔탁한 느낌도 있었는데 프리미엄 SUV로 철바꿈 그런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라운 색상의 실내 공간은 따뜻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인데요. 이 색상 그대로 국내에 출시해야 된다고 하면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계열의 투턴 컬러도 세련된 느낌이네요. 실내 디자인의 경우 기존 지프 차량의 느낌은 핸들 중앙에 로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전혀 지프 차량답게 느껴지지 않는 세련된 느낌입니다. 이 차량을 오프로드에서 좀 험하게 몰아붙인다면 좀 아까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핸들의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가죽과 메탈, 그리고 우드 소재가 잘 활용이 되었네요. 다른 색상의 핸들도 볼 수가 있는데 핸들 중앙에 지프 로우가 사각형 테두리로 당기면서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기존 차량의 핸들에서는 원형 안에 지프 레터링이 제공되었죠. 큼직큼직한 물리적인 버튼과 기어 노버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변경된 것 같네요. 다이얼 타입 변속기가 새로 개정되면서 실내 공간은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SV와 비교해도 좋을 만큼 감성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바뀐 것일까요? 지프의 변신 정말 대단한데요. 인포테인먼트의 아날로그 화면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디오를 조금 하신 분들이 알며 이 디자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메켄토시 오디오 브랜드의 디자인이죠.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이런 디자인이 반영될 것이라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멋진데요? 대시보드 상단에 트위터에도 메켄토시가 적용되었네요. 마치 수작업으로 가긴 한 것 같은데 진중한 느낌과 새로운 그랜드 체록 게일에 조화되는 부분은 예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프의 감성이 이 정도라니? 빛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에 앰비언트는 고급 차량이라면 꼭 필요한 기능이죠. 오프로드를 대표했던 그랜드 체록기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보여도 되는 것입니까? 10인치 인포테인먼트부터 다이얼 변속기까지 보고 있으며 지프가 아닌 마치 랜드로바의 브랜드의 차량처럼 정말 많이 변신했네요. 드라이브 모드와 차고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보이는데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센터패시에는 기존보다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한 디자인인 것을 알 수 있네요. 3열에는 사랑하는 애견하우스가 옵션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적용한다면 애견 입장에서도 아늑한 공간이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깜짝 놀랄 기능이 있는데요. 인포테인먼트에서 2열과 3열 공간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적용되네요. 아 이거 좋은데요? 7인승 에스백의 경우 2열과 3열을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3열은 멀어서 눈으로 확인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애견 또는 2열의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여행하실 때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톤의 실내 공간은 세련된 느낌이죠. 썬루프가 제공되면서 빛이 들어온다면 그 화사함은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브라운 색상이 마음에 드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은 국내 차량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법 익숙한 느낌입니다. 5200mm의 대형 사이즈라서 차박 공간을 포함한 실내 공간의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3열 승객을 위한 승풍은 필러 쪽에서 제공되네요. 3열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골프백 3개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은데요. 3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론 이 실차로 체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50L급 아이스박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실차가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에게 중요한 계기판을 보면 디지털 방식으로 맵인 방식의 계기판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3D 타입의 입체적인 UI가 새롭게 제공되네요. 적외선 카메라 기능으로 보이는데 첨단 최신 장비가 적용되었네요. 반절 주행 2레벨 기술이 제공되고요. HUD와 가변속도에 자동으로 변하는 에어 서스펜션도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가슴이 좀 설레셨죠. 정말 놀랄 만큼 변신한 지프사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최근에 사실 많았죠. 새로운 그랜드 체로키는 어쩌면 지프의 부활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가 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시승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